너무 힘들어서 수다를 조금 떨 건데 가실 건가요? 안 갈 건가요? 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필요 없어. 가실 거 오면 다시 오실 거예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다시 안 오는데. 수다를 조금 떨어도 돼요, 저희? 네. 너무 힘들어요. 아이씨, 이 회석 안 쳐보셨죠? 가시려고 그러는데 가시려고 그러는데 가시려고. 학원에서 쳐봤어요? 네. 학원에서 그런 힘든 걸 왜 시켜요? 당장 그만두세요. 아, 왜 그래. 이게 너무 힘들어. 이쁘다. 연예인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하고 있어요? 네. 춤추는 게 좋아요? 댄서, 댄서 할 거예요? 좋아요. 버스킹만 하지 마세요. 꿈이 뭐예요? 아이돌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이돌 버스킹 비추예요. 아, 내게 하시는 거 못 할까? 이인혈 씨의 춤추고 앉아있어야 돼요, 언니들처럼. 아, 아니. 어, 유튜브 하고 싶어요, 혹시? 하지 마세요, 댓글. 아, 이거 왜 맞아? 애기잖아! 댓글 스트레스 받아요. 아 deploy. 인성이 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 주시죠. 아, 님 딤 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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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해, 딤한테 남 ID. 딤한테도. 남 eleредvt 하지 마. 아00 공구나 전에 에어의. 언니들이 아, 꽃대가 뭐야? 언니가 언니들這 열심히 해요. ailed s washable까요? 어, 열심히 해요. 이쁘다. 너무 이쁘게 생각해. 진짜요? 언니 어릴때는 맹꽁이 닮았었어요, 맹꽁이. 할머니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나한테 태어나자마자 그랬다니까 어머, 이게 남자야, 여자야? 이랬어요. 태어나서 눈을 못 떴대. 나는 입 밖에 없었대. 눈을 못 떴대, 이러고 있었대. 아니, 포어치 하시는 분 없나요? 진짜 한 명도 없어? 포어치 아무도 안해요? 롤, 롤, 롤! 예! 미국 레전드지, 나 안한다. 이거 쳐드릴까요? 하지마! 롤은 너무 고인 사람들을 고였어, 너무. 썩어가지고 있잖아. 김지윤과 썩었다고. 썩은 거야, 징벌했어, 이미. 롤, 롤, 롤! 레전드지, 나 안 한화. 이음직은 이거에 봐, 넌? In my movie,3 중에, 나 더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숙소가 잘 안해. 나아,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해. 내가 꼭 던지 못해. 내가 지을때는 운전하지 못해. 난 숙소가 잘 안쪽으로. 여러분 오버워치가 땅이에요. And everybody bring u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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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f we try it but we gonna wear the crown. You can go another roun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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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What's your love but you're not bringing us down. We're gonna go hard till we get it get it. We go hard with your in it and then we've pushed out. Only when it went in and now. And everybody bring u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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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You ready for this? Let's go. Oh, I'm gonna do this. You can take any music on you. I'm gonna do this live song. I want to play rock. I was just like this. I don't like it. Is it. I'm going to play rock party. It's like ARI face. I want to play rock. I want to play rock party. I want to play rock party, right? I don't want it. I don't have to call me. I don't like it. I don't have to call me rock party. I'm so sorry. I don't have to call me rock party. 매일 못 맞췄다 어떡하냐 조준 다이어트 해가지고 맨날 여깄다 보고서 시식에 억제해달라고 모르소가 나한테 야! 짚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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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고 뭐한테 시식할까? 아 근데 너무 춥다 아가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해요? 엄마 엄마? 변호사? 변호사? 힘들겠다 좋은 꿈이야 언니는 원래 꿈이 뭔지 알았어요? 대통령이 돼서 이 세상 학교를 다 없애버리겠어요 내 꿈은 뭔지 알아?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나는 경찰차였어요 언니는 경찰차가 찬지도 몰랐어요 흔들바위 알아? 설락관인가 거기 흔들바위가 너무 되고 싶어 그리고 언니는 사실 포켓폰이 있는 줄 알았거든 이걸 내가 얘기해줄게 근데 혹시 여러분 솔직히 춤추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말하는 게 낫지 재밌잖아요 아니 그거 같아요 약간 저 뒤에 쪽 분들 표도락이 약간 눈을 펴다면서 춤이나 추지 뭐하는 거야 춤이나 추지 뭐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에 있어서 와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룰랭이나 앉아있고 룰랭이나 앉아있고 그래서 언니가 왜 뭐가 있었냐면 언니는 진짜 포켓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포켓몬이 있는 줄 알고 포켓몬 모르지 않을까? 알아요 포켓몬? 그래서 언니가 포켓몬 인형 있죠 얘가 진짜 살아있는 줄 알고 얘가 내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못 움직이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방문 닫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움직이고 나 불러줘 내가 인형을 던져놓고 문을 닫고 이 밖에서 30분 동안 기다린 거야 얘가 소리를 낼 때까지 그래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야 끼링끼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나왔어? 이렇게 들어가 먹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라고 와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몇 살 때? 여섯 살 때? 이러고 누워있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지 내가 그거밖에 안 써 3점 플레이스 어 고오 슛 야아 야 니 팽이 공격력 내놔 막 이러면 아 우리 유희형 하자 아 우리 유희형 하자